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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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라 연달려줄 하나에 요 놈 하나를 배울 거야. 노래가 좋긴 좋지요? 연걸려꾸나를 따라서 불러. 우리가 앞소리를 했으니깨로 요 놈을 본 저기를 하나, 연걸려꾸나를 배워야지. 연걸려꾸나만 있는 게 아니여, 만화 몇 번이 있는 게 다 배워야 돼. 차근차근. 근데 이 놈 하나 배워요. 연걸렸꾸나. 나가. 연걸렸꾸나. 어메이, 그렇게 멋이 없게 걸려버리네. 연걸렸꾸나. 이렇게 탁, 스탑, 내려줘야 돼. 연걸렸꾸나. 연걸렸꾸나. 연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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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 이렇게 갈 거야, 시작. 연걸렸꾸나. 연걸렸꾸나. 그러지 마라, 경기 민주지. 연걸렸꾸나. 시작 오갈피 상나무에가 연걸렸네 연걸렸네 삼청 삼청동 도공 남자들아 도공 남자들아 연달려줄꺼나해 연달려줄꺼나해 참 좋네 세상에 봐봐 연에다가 연서를 연서를 띄어 해서 날려 이렇게 연서 편지 써가지고 연서를 써가지고 사랑의 편지를 거기다 메시지를 해갖고 연을 이렇게 연에다 쓰지 그래갖고 날려 근데 대개 연을 남자가 날리지 여자가 날리겠어 근데 꼭 집어서 여자들이 원하는 건 삼청동 남자들이 날려주는 걸 원해 왜냐면 오빠는 강남스타일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삼청동스타일 왜냐면 멋있는 남자들 고관대작의 자식들 귀족들 돈 많고 저기 저기 뭐야 권세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의 자제들이야 서울이 삼청동 옆일만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제일 일등 신랑감들이었던 거야 그때 당시에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연을 받는 게 연설을 받는 게 여자들의 로망 시집 안 간 여자들의 로망였어 신데렐라 꿈이었어 일종의 신데렐라 꿈이지 근데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연 걸렸구나 연이 오갈피 상나무에가 오갈피 상나무에가 연이 탁 걸렸는데 삼청동 남자들아 연 날려줄 거나 해 너희들이 우리한테 날려주라 연 날렸냐 연 날려주라잉 그거야 기다리는 거야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 연시민 그러니까 삼청동 남자들에게 그 연이 왔으면 저 연이 삼청동 남자들의 것이었으면 이런 거지 연 걸렸구나 연이 걸려 걸려있어 지금 오갈피 상나무에 그 연을 딱 봐갖고 나는 누군데 뭐시기 어쩌고 어디 사는 누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연시마 뭐 어쩌고저쩌고 어머나 북한이 피라 같은 거네 피라 피라 아니야 자기야 연설하니까 피라나 보네 막 이렇게 써가지고 막 날려버려서 사랑의 연선대 그거를 사랑의 연설을 피라라고 하면 어떡하나 백지 그래서 한 번 웃지 뭘 그래 굉장히 저기 로맨틱하고 우아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그렇게 딱 설레고 그러는데 왕타스틱한 것을 가지고 피라라고 하면 나는 미쳐 중심 잡아줘야 돼 산히 이 이 음을 찾아줘야 돼 산히 로 쿤 나에 아까 찾아준 음이 뭐예요? 키야 키 중심 음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줘야 될 거야 그래서 중요해 산 이게 지금 키거든 산히 산 곰을 찾아주는 거야 산히 로 쿤 나에 쿤 나에 거기가 다 키야 키 금야 키 키 금의 중심 음 그 곡에 산히 로 쿤 나에 키 산히 그러니까 이예 through fox 키 키 채 키 키 아이고 잘하네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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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산히요 운하에 산히요 운하에 이렇게 하면 앞소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연 끌렸구나 소리 질러면서 1절이 나오는 거지 조금 씹시다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니까 해볼게요 목이 갈라지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어 어허야야야야야야... 어허야야야... 어루산 희로구나에 연 걸렸구나 연이 걸려 오갈피상 나무에가 연 걸렸네 삼총 도공 감자 뜨거라 연달려 줄 하나에 요노 만화를 배울거야 노래가 좋긴 좋지요 연 걸렸구나 따라서 불러 우리가 앞소리를 했으니깨로 요노 본 저기를 연 걸렸구나 배워야지 연 걸렸구나 만 있는게 아니여 많아 몇 번 있은게 다 배워야 돼 차근차근 근데 이놈 하나 배워요 그러나 보너 olmak은 요즘 연추시켜ıl capacities 연orar rap인 관계를 그라 연경 참고れて 매일본 Hyung geometr 연 luggage 연가다 연기 연기 연구 연기